그렇다면 공수처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른바 VIP 경로설의 당사자죠.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동시에 공수처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질 조사가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당로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박정훈 전 대통령 당로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박정훈 전이 형 대통령 당로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주사 여부 나왔나요, 일정? 사령관으로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군 조직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하를 걱정하고 지휘권을 걱정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렷한 증거가 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질신문을 대기하고 있고요. 언제든 김계환 사령관님께서 응하신다면 좋다.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이미 굳어진 역사적 사실이 어디로 사라집니까? 네, 윤철호 노설위원. 일단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전 단장한테 자신에게 VIP가 경로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했다는 게 박정훈 전 단장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질신문을 두고 대질신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썩 마땅치 않았겠죠.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 입장에서는 또 사법적으로 자신이 그걸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 대질신문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른바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두 사람의 대질이 이루어져서 객관적인 사실이 어떠했는지가 드러났더라면 훨씬 좋았겠죠. 그런데 아마도 공수처 수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 대질신문이 성사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김계환 사령관이 아마 부인,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대질신문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의 객관적인 사실이 무언지, 객관적 진실이 무언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김종영 부처장님, 일단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의 상처가 된다. 이게 김계환 사령관의 대질신문 거부 이유입니다. 물론 법적인 권리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박 전당 측은 진실을 말하는 게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해병대의 상처라는 말이 별로 설득력이 없죠. 누가 봐도 뭐 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해병대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글쎄, 저는 그냥 와서 그냥 대질신문이 됐던 모든 간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는 게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조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 킴앤드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진실을 밝히기가 지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나 김계한 사령관 모두 공수처 수사가 좀 더디고 어차피 수사가 완료돼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검찰 기소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 보니 지금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에서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어찌됐든 실무자들 증언을 종합해 보면 뭐 이거 누가 뭐라 해도 뭐 이런 게 수사 외협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떳떳하면 왜 대면 대질 조사를 거부하겠습니까? 정말 떳떳하면 진짜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서 해병대 사령관의 명예를 지키겠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현 후보. 그런데 이거 수사는 아닙니다. 이거 자꾸만 지금 국방부에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박정은 대령이 했던 것은 그 사전 준비 조사 작업을 해서 넘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사 외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었는데 이거 사병이 죽은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장까지 이것을 공범으로, 공동정범이라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만약에 이것이 엄밀한 법적 수사 과정을 거친 거였는데 그 수사를 바꿔라라고 얘기하면 이건 명백한 불법이겠죠. 하지만 그건 조사 과정이니까 조사해서 경찰에도 넘기는데 그 내용 중에서 다 공동정범이라는 식으로 논리 구성을 한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수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수사 외압이 군에서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군 안에서 직접 수사를 안 하고 경찰한테 상을 넘기는 거 아닙니까, 법이 개정돼서. 그래서 그건 굉장히 부적당한 개입이라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가 넉 달 만에 해소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수사 지휘 방향이 있으실까요? 그 부분 또 빨리 보고를 받고 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또 처장으로서 아마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까지도 조금 성형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우리는 공수처에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대통령님이랑 좀 가까운 검사가 임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요. 뭐 직역을 따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수사 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분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김종일 부총장님 일단 공수처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에다가 공수처가 출범한 배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하겠다. 이것은 언론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공수처가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같은 고위층까지 언론 원칙적으로 수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야죠. 이게 온 국민의 관심을, 온 국민의 관심을 쏟고 있고 특히 이제 거대 야당이 지금 눈 부릅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에서 만약에 무슨 외압이 있다든가 뭐 어영부영 수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그건 뭐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공수처장이 이제 임명이 되셨으니까 빨리 더 박차를 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니까요. 나머지 지금까지 의혹이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밝히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다시 법안을 발의를 하셔서 특검법을 발의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효부 대변인, 일단 신임 공수처장이 임명된 만큼 공수처 수사가 좀 더 빨라지고 기다려볼 만하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거죠? 저희는 뭐 공수처도 수사 자원이 풍부하다면 수사를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전체 검사 인력이 현재 19명 정도고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공수처 4부는 3, 4명의 검사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사 인력으로 권력 핵심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더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저희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빨리 좀 이렇게 자원을 투입해서 수사하고 빨리 결론 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마음을 좀 몰라주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